야, 숙소 도착했다. 엄마 도착했다. 잔다 도착했다. 여기 어디야? 너무 좋다. 깨끗하다. 김혜리 이모가 숙소를 잡아주셨대요. 짐 찬스 좋구나. 언니가 매트를 갈아주는 센스. 쟤 배고프지? 야채 리조트랑 투부로 만드는 햄버거래. 지금 이가 7개 생겼으니까. 어머, 7개? 이가 7개 생겼어요. 너무 이쁘다. 잠깐만. 네, 네, 네. 빨리 주세요. 먹상에 엄청 좋구나. 왜? 저 땅빅이 없게 없게. 미안해, 미안해. 잠깐만, 찾고 나갈게. 빨리 와, 빨리 와. 엄마 빨리 와. 아, 진짜 잘 씹어먹는다. 맛있어. 오늘은 비행기 다 쓰니까 좀 몸이 피곤하지? 엄마도 피곤하니까 오늘은 밥 먹고 일찍 자자. 알 있는 거 먹으네? 쟤 쟤 이리 와. 쟤. 아이고, 어디 가. 이제한 código 느껴져. 제가 조직하게MP를 비INGS돼서 나갈게. fantasia. 아이고, 아니요요. 옛날으로 건물하러 Darwin, 쟤는ю 궁금해 주겠지? 쟤는. 아, 쟤는 파이팅이 없으니까. 이게 다 재밌는 게 있는데, 쟤. 쟤는 좋아하는 게 다 있는데, 우와! 엄마 온다 온다! 유아하게 로봇 조합하라. 니가 더 편하지, 엄마가. 탈출, 탈출! 너무 궁금해? 여기 어디야. 아까 부딪힐 뻔했는데 여기 또 간다, 일로. 아, 지영이 모가 얼마째는 훈육을 알려줬거든. 젠, 젠 이렇게 하면 안 돼. 목소리를 단호하게 하라고 했어요 사천송 통할지 사천송 식사시간 지지 지지 들어가 사천송 사천송 식사시간 짠 지지 사천송 짠 짠 짠 된다 대박 이거 성공적인데요? 이거 괜찮다 우와 이제 밧데리가 나갔구만 톤을 바꾸기 첫 혼육인데 성공했어 잘 먹으네 예쁘다 예뻐 이제 자자 내일 스케줄이 많이 있어 우리